스웨덴 남부의 한 지역, 친구들끼리 모여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골프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. 이 남성,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이 추운 날씨 덕에 얼음 위에 앉았게 다행히 별타 없이 샷을 날릴 수 있는 운 좋은 기회를 잡습니다. 자세를 잡고 방향을 신중히 고려한 다음, 채를 휘두르는 남성.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? 맞아야 할 공이 아닌 더프가 나면서 순간 미끄러져 몸이 호공에 뜨는데요. 더욱 안타까운 건 몸이 떨어진 충격으로 골프 연못에 얼음이 깨져 그대로 차가운 물에 풍덩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맙니다.